중요한 건 제가 이 런웨이에 서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제가 섰었고요 제일 먼저 섰던 게 작년에 제가 재능기부 자선 패션쇼에서 이제 이 T자 런웨이에 섰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그 런웨이를 걷게 돼가지고 그것도 자선쇼에 그래서 이게 사람은 자신의 꿈 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꿈을 이뤘을 때 그 성취감과 자신감은 삶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젊어 보이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그리고 활력이 있으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 할 게 있는 사람하고 별 꿈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벌써 이 자세가 틀려요 예전에 정주영 고정주영 회장님도 그러셨대잖아요 그 다음날 뭐 할 게 많고 막 마음이 설레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3시만 되면 일어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내일이 막 기뻐서 빨리 내일이 왔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꿈을 이뤄가면서 아직은 다 이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꿈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하나의 꿈을 향해서 가다 보면 또 다른 꿈이 생겨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 힘들 때 그냥 아 나 예전에 젊었을 때 꾸던 그 모델이 되고 싶어 이렇게 했지만 모델 하려고 운동하다 보니까 선수가 되었고 선수가 되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또 멘토가 됐고 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꿈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책이 출간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제가 또 저의 경험도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동기부여나 꿈에 대한 거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